네,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4명이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은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이 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K사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비트 컴퓨터에 주목하고 있고요. 명승구사 전문가는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 일렉트릭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 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은 하락장, 삼성생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엔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이 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훈 대표님, FMC에서 금리는 예상대로 0.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워루즈의 매파적 발언이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내년 최종 금리로 5.1%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표 결과가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자 자체가 7명의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엄청나게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들과 거의 비슷한 발언들이 이어졌고 특히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들도 일부는 있었기 때문에 재돌림 현상들도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좀 점도표에서의 상당히 강한 흐름들과 앞으로 금리 인상폭이 더 오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년에는 거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은 당연히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0.5% 내외로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의 예지견과 다른 흐름들이 크게 나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상승전환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우리는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환율이 크게 급등하지 않거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크지 않는다라면 시장의 조정 자체는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상승 모멘텀도 부재한 상태고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제한된 흐름들을 보이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말 올해가까지는 업종별 순환매를 노리는 단지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미 증시의 약세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지만 그리 큰 폭의 하락은 아닐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파월 의장을 일부 언론에서는 산타크루지 영감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산타랠리에 제를 던졌다,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한번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발언 때문이라기보다는 발언 이후에 미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치를 너무 벗어나는 아주 극단적인 악자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FOMC 회의라는 큰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FOMC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은 상방향으로도 하방향으로도 어느 정도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이 9월달이나 10월달처럼 큰 폭으로 하락해서 밀린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오늘, 내일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우상향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매파적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난 상황은 아니고 인플레이션 역시 좀 잡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파월 의장이 그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자체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시초가의 개파락 폭이 크게 나오게 된다면 양봉이 마감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종목이나 업종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있었던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 코로나 봉쇄에 대한 해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종목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으로 들어가면서 움직였었던 종목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 코로나 봉쇄 해제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했었던 종목들이 지금 선순환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원격 의료 테마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이제 좋은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고 만만치는 않지만 좋은 종목분들 저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장무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K-사인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시스템 보안, 콘텐츠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탐지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함으로써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12월달 들면서 강한 시세가 나왔다가 현재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샌즈랩이라는 자회사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기업의 규모 자체의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당 30원의 현금 배당 결정도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발성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력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600원 이하권에서 좀 공약해 보신다라면 단기 시세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좀 장기 투자 아니면 아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좀 접근이 좀 필요한 종목 장세인 만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K-사인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사인 오늘 관심조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원격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OECD라는 기구 38개의 나라 중에서 6개 나라 정도가 원격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안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6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2020년도 32조, 전 세계 기준으로 32조 규모인데 2025년까지 70조 규모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격 의료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좀 제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야당과 여당 모두 비대면에 대한 법안 개정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저는 그중에서도 비트 컴퓨터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2020년도에도 5천 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대면 화상 진료 장비를 구축하는 실증 지원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뿐만 아니라 900개가 넘는 기관에는 이미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우리 시장에서 여러 업종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가 됐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원격 의료 쪽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관련한 종목군들이 저점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 컴퓨터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 관련 주들, 모멘텀이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의 코로나 봉쇄 완화 가능성,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완화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격 의료 관련 주들이 실질적인 실적 성장이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이슈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짧은 관점으로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격 의료 기업 중에서 비트 컴퓨터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